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 효과, 디절로프 효과, 이 두 가지 효과를 쉐이더 그래프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효과들 같은 경우는 주로 게임에서 캐릭터가 텔레포트 되거나 아니면 스폰 되거나 캐릭터가 나타나거나 사라질 때, 그럴 때 주로 이런 효과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효과들이 딱 보기에는 되게 다른 효과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쉐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구형 방법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가지 효과를 쉐이더 그래프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함께 차근차근 따라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쉐이더 그래프 튜토리얼 같은 것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효과, 원하시는 쉐이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우선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쉐이더 그래프는 기존 빌트인 3D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유니버셜 렌더 파이프라인, 줄여서 URP라고 하는데, URP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RP 아니면 URP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의 진행을 2020.2버전, 2020.2버전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2020버전하고 2019버전하고 쉐이더 그래프의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2020버전을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이 2019버전에서도 따라하셔도, 아마 제 생각엔 보신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 URP로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URP로 생성한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게 영상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댓글로 달아 놓도록 할게요. 따라하신 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다 담아놓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씬을 만들게요. 새로운 씬을 만들고, 베이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플랜을 만들고, 일단 바닥을 먼저 만들게요. 바닥을 만들고요. 리셋 시켜주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로 머트리얼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게임 킷에서 가져온 앨런 캐릭터를 올려놓습니다. 어둡게 나오네요. 그래서 라이팅 세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렌더링의 라이팅 세팅 창을 열고, 라이팅을 생성을 해줍니다. 세이브를 뭐를 할까요? 테스트? 음, 이렇게 할게요. 환경광 세팅까지 다 됐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쉐더가, 보시면은, URP의 기본 리셰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이 모습에서, 디절브라든가, 페이즈 효과를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여기서, 프레젝트 뷰에서 우클릭해서, 크레이트, 쉐이더, URP, 릿 쉐이더 그래프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을 페이즈부터 할게요. 페이즈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더블클릭을 하면은, 쉐이더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립니다. 좀 끄집어내서, 작업하기 편하게 좀, 크게 해서, 크게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일런 캐릭터를 다시 클릭을 해서, 바디를 클릭해야겠네. 보시면 여기 슬롯들이, 베이스, 메탈릭, 노멀, 오클루션, 이미션, 텍터 슬롯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똑같이, URP의 기본 리셰데랑 똑같이 보이도록, 한번 설정을 해놓을게요. 여기 좌측에, 여기가 블랙보드거든요. 블랙보드에서는, 텍스처라든가, 아니면 벡터값이라든가, 그런 여러가지,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처2D 설정에서, 똑같이, 베이스 맵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추가해서, 텍스처, 메탈릭 맵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노멀 맵을 추가를 하는데, 이 노멀 맵은, 클릭을 하면은, 우측 그래프 인스펙터에서, 노드 세팅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멀 맵의, 모드라든가, 여러가지 속성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드를, 노멀 맵이니까, 기본은 범프로 두고요. 그리고 또, 텍스처를 추가를 해서, 여기 옥클루전, 옥클루전 맵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마찬가지로 텍스처, 이미션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미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 속성을 보면은, 인텐시티를 조절할 수 있는, HDR 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컬러를 추가를 하고요. 이 컬러를, 이미션, 컬러로, 이름을 세팅을 하고, ER 클릭을 하고, 이 모듈을, 디폴트가 아니고, HDR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퍼티들은, 일단 다 만들어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인스펙터를, 화면을 가리니까, 꺼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를 클릭을 해가지고, 휠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안에서 이동을 할 수 있고, 휠 버튼을 돌려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마스터 노드는 우측을 놓을게요. 그리고, 베이스맵을,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이렇게 노드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드래그로, 선을 빼내면, 연결될 수 있는 노드들이, 목록이 뜨는데요. 여기서, 샘플러로, 추가를 해줍니다. 여기서 엔터 치면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맵의 출력은, 이렇게, 프라그먼트의 베이스 컬러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화살표를 눌러서, 닫아주고요. 이게 처음엔 너무 크니까, 이걸 눌러서, 좀 작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조절하고, 그리고, 메탈릭 맵을, 마찬가지로, 끌어다 놓고, 선을 만들고, 노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메탈릭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 메탈릭의, RGB 같은 경우는, 메탈릭으로 들어갔는데, 이 메탈릭 텍스터의, 알파 같은 경우는, 스무스리스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매치를, 조금 이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노멀 맵을 끌어다가, 마찬가지로, 만들어주고요. 근데, 다만, 이 노멀 맵 같은 경우는, 타입이, 디풀트가 아니고, 노멀, 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닫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멀 맵으로, 연결시켜주고요. 조금 위치를 바꿔야겠네요. 조금 보기 좋게 배열을 바꾸고 있어요.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름 보기 좋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제정했고, 다시, 오클루전도 마찬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미션 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끌어다 놓고, 샘플러로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컬러가 있잖아요. 컬러랑 또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다 놓고, 미션 컬러를, 다시, 멀티플라이 노드에, 연결시켜줍니다. 말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 맵이랑, 이 미션 컬러랑 곱하고, 그거를, 이 미션 값으로 넣어줍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드라이브에 하면,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옮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고, 조금 옆으로 옮기고, 이 미션을 저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오클루전도 한 이쯤? 네, 이쁜가요? 아, 이게, 여기 또 노드를 추가해서, 일단 공간, 이쪽을 확보해달라고, 노드를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세이브 에셋,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더킹시키고, 한번 봐볼게요. 앨런 캐릭터 같은 경우, 기본 리셰더를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새로 만든 쉐이더 그래프로 연결시켜도, 이 비주얼 결과가 똑같은지, 그거를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해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 예를 역시, 페이스로 해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를, 쉐이더를 머티리얼에, 연결시켜주고요. 이렇게 해서, 자물쇠로 잠가 놓고, 텍스처들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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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시켜줍니다. 베이스맵에, 연결시켜주고, 이 아이는, 이미션, 그리고, 이미션 컬러 같은 경우는, 파란색 계열, 하늘색 계열, 그리고, 인텐시티를, 이 정도로, 베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오클로전도 연결하고, 노멀도 연결하고, 메탈릭도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된거 같죠? 그리고, 앨런 바디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잠시 풀고,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쉐이더를 연결시켜줍니다. 네, 뭐 차이가 없어 보여요. 시각적으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캐릭터 선택해서 보면은, 쉐이더 그래프가,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스 쉐이더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쉐이더 그래프로 돌아가서요. 쉐이더 그래프를 마저, 작성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그래프 인스펙터에서, 보시면은, 그래프 세팅에서, 알파 클립이 있습니다. 알파 클립을, 체크를 합니다. 알파 클립을 체크를 하고 나면은, 마스터 노드에, 알파랑, 알파 클립의 인계점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리는 게, 오파크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트란스페어런스가 아니고, 오파크입니다. 불투명을 그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알파 값이, 투명, 불투명을 선택한 대신, 이 알파 클립, 그 픽셀이 그려질지, 안 그려질지, 그 결정하는 기준 값으로, 사용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그리려고 하는 픽셀이, 이 픽셀의 알파 값이, 이 임계점보다 높으면은, 높으면은 그냥 화면이 그려지는 거고, 이 임계점보다 낮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알파가 0이다. 그러면은, 화면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여기 메인 프리뷰,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알파가 1이다. 그럼 화면에 지금 그려지고 있고, 이걸 0이다. 그럼 안 그려지고 있고, 쫙 이렇게, 0점을 기준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클립을 이용을 해서, 일부는 어떤 픽셀에는 화면에 보이고, 어떤 픽셀에는 화면에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이 페이스라든가, 디절브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스 효과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이용을 합니다. 클립 노드에서 포지션을 추가를 해 줍니다. 포지션을 추가를 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포지션에서 노드를 연결해서, 스플릿 노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지션에 RGBA라고 되어 있는데, 이 RGBA가 각각, X, Y, Z, W로 맵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Y값에 당하는, 높이를 기준으로 알파 값을 다르게 할 거니까, 여기서 끌어와서, 스템 노드로 연결시켜 줍니다. 이 스템 노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효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설명을 보면은, 엣지랑 인이랑, 이 두 인자 값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1로 뱉던가, 아니면 0으로 뱉던가, 0, 1, 둘 중 하나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자가 엣지고, 두 번째 인자가 인인데, 만약에 이 인이 엣지보다 크다, 그러면은 결과 값은 1을 돌려주게 되고요. 만약에 그 반대로 인이 엣지보다 작다, 그러면은 0을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켈터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켈터가 이쁘죠? 아무튼, 그래서 켈터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점을 하나 잡아요. 기준 높이를 잡고, 이 기준 높이를 뭐, 스플릿? 스플릿 밸류 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이 결국, 인, 인 인자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밸류 값보다, 이 기준 값, 이 인 값보다 높은 부분, 이 높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 이 지점을 잡아 볼게요. 이 지점으로. 그래서 이게, 뭐, 축으로 본다면, Y축, 이건 뭐, 지나, 아니면 뭐, X 정도 되겠죠? 이 픽셀 그릴 때, 만약에, 이게 엣지가 될 거고, 이 엣지랑, 인이랑 비교했을 때, 이 인이, 엣지보다 작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 이 부분들은, 0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결과 값을, 알파 채널로, 연결시켜 줄 거고, 그러면, 이 검은색으로 칠한 이 부분들은, 화면을 그리지 않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걸, 쉐더 그래프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여기 플로트 값으로, 스플릿 밸류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하의 기본 값은, 0.5 정도? 0.5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걸 끌어다 놓고, 이 스플릿 밸류를, 인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럼 여기, 잘린 게 보이시나요? 값을, 한번 조금 바꿔 볼게요. 플로트 값을, 0.3? 응대면 되겠죠? 이렇게, 기준 값으로, 이 밑에는 흰색이 되고, 이 위에는 검은색이 됐습니다. 다시 인스펙터를 꺼주고, 이 아이를, 알파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메인 프리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부가 잘려 나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밸류를, 이 밸류 값을, 수정하는 거에 따라서, 0이면, 이 아래는, 0보다 이하 값들이니까, 뭐, 보일 거고, 이 위에는, 0 이상 값들이니까, 잘려 나가게 되죠. 다시, 어쨌든 이건 기본 값이니까,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세이브하고, 다시, 신으로 돌아가서 볼게요. 여기, 잘린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만 있네요. 여기서, 스플릿 값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켈터의 윗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높일 기준을, 단면을 확 잘라 버리는,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추가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같이 단면이 잘려 버리면, 이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잘려진 부분에, 일정 두께의, 뭔가, 밝게 빛나는, 밝게 빛나는 영역을 깔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블룸 처리를 해버리면, 밝게 빛나게 처리해서, 특히, SF 같은 데서는, 좀 그럴싸하게, 좀 시각적으로, 좀 더 그럴싸하게, 꾸며지죠. 그래서, 다시 캘터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캘터가 있다고, 쳐 볼게요. 그리고, 이 단면으로 해서, 이게, 스플릿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밑에, 좀 더 밑에 해가지고, 이 부분, 그리고, 흰색이나 파란색이나, 그런 식으로, 좀 밝게 처리를 해 줄 거에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추가해야 되는 게, 글로우 사이즈, 사이즈면 되겠네요. 글로우 사이즈가 추가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스플릿, 마이너스, 글로우, 가 될 거에요. 그래서 똑같이 스텝을 적용시켜 주는데, 이 부분, 이 부분만 밝게 처리를 해 줄 겁니다. 그거를 노드로 구현을 해 볼게요. 자, 그래프로 돌아가서요. 그래프를 다시 키우고, 추가를 해줍니다. 글로우 사이즈를 추가하고, 글로우 컬러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컬러로 하고, 글로우 컬러로 합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글로우 컬러를, 모드를 HDR로 해서, 흰색? 흰색이 날 거 같아요. 이거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 줬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건 기본값이니까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글로우 사이즈를 끌어다 놓고, 그리고 이걸, Subtract로 해줍니다. 결국 이건 마이너스 연산을 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를, 스플릿을 가져다 놓고, 스플릿에서, 글로우 사이즈를, 빼줬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시 5. 픽셀의 Y값하고, 스텝 연산을,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 글로우 사이즈, 아, 글로우 사이즈도, 기본값을 넣을게요. 이 쉐이더 그래프 만들 때,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한 0.1 정도, 크게, 크게, 적합하기, 시간하게 크게, 2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텝 값하고, 여기 스텝 값하고 봤을 때, 검은색 영역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빼줄 거에요. 다시 Subtract로, 노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빼주면, 이 영역, 이 영역만, 띠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로우 컬러랑, 다시 곱해주면 되요. 다시, Multiply로, 노드를 만들어 주고, 이 값을, 이미선에 넣어줄 건데, 이미선에 바로 넣으면 안되고, 기존의 이미선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미선하고, 더해줄 거에요. 노드를, 조금 위치를 좀, 다시 부기에 바꿔 볼게요. 원래 있던 이미선, 이미선이랑, 더해줍니다. Add 노드로, 연결해서, 이거를, 이미선에 넣어줍니다. 프리뷰도 보시면, 이게 잘렸는데, 이 부분 잘렸는데, 이 영역만큼, 이 영역만큼, 뭔가 밝게 빛나는 띠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저장을 하고, 다시 신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에서 보면, 허리쯤에 밝게 빛나는 영역이 생겼잖아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주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되기만 했지, 흰색만 되기만 했지, 좀 빛나는 느낌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신에다가, 블룸 처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신을 만들었을 때, 이 포스트 이펙트 처리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렌더링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에다가, 볼륨을 추가를 해줍니다. 글로벌 볼륨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프로필을, 새로 만들어 줍니다. 오버라이드를 선택을 해서, 토스트 프로세싱, 블룸, 그래서, 임계점을, 0.9면 되겠죠. 그리고, 인텐시티를, 키워줍니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제 조금 그럴싸하죠. 그래서, 스케터를, 이 정도 수춤이 이쁠 것 같아요. 됐어요. 블룸까지 추가를 해줘서, 이제 효과가, 그럴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페이지만 선택해서, 스플릿, 좀 뒤로 가볼까요? 스플릿을 조절해보면, 어, 진짜 뭔가, 텔레포트 할 때, 샤앙, 이런 식으로 나오고, 샤앙, 이런 식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 괜찮은, 음, 그럴싸한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페이스 효과는, 이 정도를 된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음, 디졸브 효과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 앨런을, 복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페이스로, 이름을 바꿔주고, 새로 만든 아이는, 디졸브로, 이름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쉐이더랑, 워티럴도,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를 해서, 이 페이스는, 디졸브로 이름을 바꾸고, 이 페이스 원도 다시, 디졸브로, 하고,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새로 만든 앨런, 머티럴, 디졸브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각적으로는 바뀐 게 없을 거예요. 기존 거 그냥 복제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번엔, 디졸브를 열어가지고, 사용하기 쉽게, 전체의 창으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션의 Y값, 높일 기반으로, Y값을 기반으로, 잘려진 픽셀과, 살아난 픽셀이, 선택이 됐었잖아요. 디졸브 효과에서는, 이 아이들이 아니고, 일단,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노이즈 텍스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퍼티를 추가하고, 마찬가지로 텍스처, 그리고, 노이즈 맵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맵을 끌어다가, 넣고, 역시 마찬가지로, 샘플러로 연결해주고요. 스플릿도 필요 없겠네요. 스플릿도 필요 없고, 노이즈 텍스처는 보통 흑백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채널로 연결하든 상관없겠지만, 일단, R채널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노이즈 맵을, 인스펙터해서, 기본값을, 그래도 기완이 세팅을 해줄게요. 디폴트를, 노이즈 텍스처 하나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프리뷰에 보시면, 중간중간 뻥 뚫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 효과에서는, 처리하려는 픽셀의, 높이값, 어쨌든, 위치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이 디절브 효과는, 이 노이즈 텍스처, 텍스처에 의해서,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에셋을 저장하고, 빠져나가서 볼게요. 보면, 이렇게, 노이즈 맵을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이즈 텍스처들을 보면, 여러 가지 텍스처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으로, 흑백의 노이즈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바디에다가, 노이즈 맵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플릿 밸류를, 이제 1 이하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서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노이즈 텍스처가 적용돼서, 디절브 효과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이즈 텍스처를, 바꿔주면은, 그 패턴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만약에, 어, 이 효과가 좀 안 이쁜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텍스처를 바꿔주면 됩니다. 어? 어, 얘가 좀 더 뭔가 있어 보여. 네, 얘가 좀 더 낫네요. 네, 이 텍스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 효과를 만들고, 디절브까지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을 수동으로, 이렇게 직접 바꾸는 게 아니고, 스크립트로, 진짜 캐릭터가 스폰 되면서, 스크립트로 이 값을 조작해서, 이렇게 스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번 바꿔 볼게요. 일단 스플릿 값은 0으로 세팅을 해두고요. 그리고, 페이스도 스플릿을 0으로, 초기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쉐이더 그래프에 가서, 이 스플릿 밸류를 확인을 해보면요. 레퍼런스로, 이렇게 막 어떤, 유니티가 지 멋대로 붙여놓은 텍스트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접근할 수 있게, 직접 명시적으로, 스플릿 밸류라고 명시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페이스뿐만이 아니고, 디절브도, 디절브도, 좀 빼내서 할게요. 디절브도 마찬가지로 바꿔줘야 돼요. 세팅해서, 똑같이. 앞에 언더바를 붙여가지고, 보통 쉐이더 상수를 설정할 때, 보통 앞에 언더바를 붙여요.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하고, 붙고, 페이스도, 확인하고, 저장.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닫아줍니다. 그리고, SS스토어에서, SS를 하나 받을 건데, 2020버전에서는, 이 유니티 안에서 SS스토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S스토어 웹페이지로 들어간다면, ITWIN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트윈 에셋이 몇 가지 있긴 해요. 뭐, 다트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전 주로 ITWIN을 내용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고, 유니티에서 열기를 하면, 에디터에서 패키지 매니저 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앱셋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시 임포트. 임포트. 그래서 임포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닫고요. 아까 씬에 올려놨던 앨런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지우고, 그리고 원래의 앨런 프리팹을 씬에다 올려놓고요. 원래의 머트리열로, 그러니까 URP의 리쉐이더로 적용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캐릭터가 씬에 처음 나올 때, 스펀 이펙트가 나오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create c-subscript. 스펀 이펙트.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스크립트 작성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내가 코딩에 친숙하지 않다. 하면 그냥 건너뛰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쉐이더 작성하는 거였고, 쉐이더 그루프를 이용해서 쉐이더를 만들어 봤으니까요. 렌더를 건드려야 되니까,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프라이빗으로, 렌더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머트리얼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프라이빗으로, 머트리얼을 처음에, 원래 거를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실리얼라이즈 필드로, 프라이빗으로, 머트리얼을, 디졸브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지로, 이렇게 4개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폰할 때, 디졸브로 보여주던 건가, 아니면 페이지로 보여주던가, 한 다음에, 이 효과가 끝나면, 원래 걸로, 원래 걸로 머트리얼을 돌려놓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가지 변수들을 선언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 지속시간, 페이드, 타임, 기본값은 한 2초 정도? 2초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에서는, 처음에 랜덤으로, 두 효과를 그냥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할게요. 랜덤에 렌지로, 0에서 보통 100단위로, 그래서 이게 50보다 작으면, 반의 확률로, 랜덤에 랜덤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트윈을 이용한, 페이드 명령을 호출할 거예요. 한 장만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랜덤으로의 머트리얼을, 페이스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드 호출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필요가 없고요. 업데이트를 대신하는, 펌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아이트빈을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볼드로, 도 페이드면, 이름 직관적이죠? 적당할 것 같아요. 플러스로, 스타트, 플러스, 저스티메이션, 그리고, 타임. 그래서, 스피릿 값을, 첨엔 0이고, 목적 값을, 1이나, 이나, 뭐 그렇게 호출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아이트빈, 근데 아이트빈 사용법을, 지금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게요. 이게 지금 이 비디오가, 아이트빈 자체를 다루는, 그런 비디오는 아니깐요. 아, 아이트빈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하고, 그냥 값만, 값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rom은, start, 그리고, to 값은, bottom은, test 값으로 하고요. 그리고, time은, 받아온 타임으로 하고, onUpdateTarget, updateTarget은, 현재의 이 게임 오브젝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onUpdate를 설정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트빈이 매번 값을 갱신하거든요. 그 갱신될 때마다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트윈 온 업데이트, 대문자가 날 것 같아요. 트윈 온 업데이트, 음, 이름 딱 좋네요. 그리고, onComplete, 이거는 마찬가지로, 돼야 되요. 트윈 온 컴플릿, 그러니까 이거는, 값이 0에서 1 사이로 가는데, 1이 되면, 이 컴플릿 콜백을 호출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콜백 안에서, material, 원래 그 리셰이더로 바꿔 줄 거예요. 그리고, isType은, 트윈에, isInOut, 인Out, 인Out, 인Out 중에, 큐빅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팅을,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콜백을 직접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트윈, 업데이트, 이 업데이트 때는, 플롯 밸류를 받아 올 거거든요. 밸류, 이렇게 해 주고, 그래서 여기서는, 렌더러에, material에, set 플롯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마우스로, 수동으로 직접, 스플릿 값을 조작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 코드로 해 줄 거예요. 스플릿, 밸류, 맞죠? 스플릿, 뭔가 이상하다 했다. 그래서 사실, 이거 하다 보면, 오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권장하는 거는, 복부 태우는 걸. 이렇게, 이걸 붙을 해 줍니다. 딱 좋네요. 그거를, 밸류로, 설정을 해 줍니다. 사실 원래는, 최저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시 값을 따로 저장을 해 놨다가, 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성능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할게요. 보면, 라이더에서 빨간 줄들, 막, 뭐,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complete 됐을 때, 이것도, 붙여넣기. 그래서, complete은 인자가 없고요, 이때는, 렌더러의, 어티리어를, 원래 걸로, 돌려 넣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드 여기는, 두 페이드를 호출해 줘가지고, 디솔루니까, 0에서 1, 사이로 하고, 타임은, 페이드 타임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페이드로, 최근 0, 그리고, 페이즈 같은 경우는, 앨런의 키가, 이미 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 값을 2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페이드 타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앨런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렌더러 같은 경우는, 바비고, 원래 같은 경우는, 바디에 지금 세팅되어 있는, 앨런 바디, 앨런 바디로, 설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페이즈, 디솔, 그리고, 시작. 이렇게, 캐릭터가 스폰되면서, 페이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바꿔 볼게요.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 메인 카메라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F. 그래서, 그래서, 이 앨런은, 스크립패브로 만들어줍니다. 배리언트로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신의 캘트 하나만 있는데, 여기 막 땅을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계속 여러 마리를 스폰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래도, 스폰, 쫘르르르르르엉 되면서, 뭔가, 진짜 게임처럼 스폰데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앨런은 지워주고요. 신의 있는 건 지워주고, 다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스폰 매니저, 면 이름 적당하겠네요. 스크립트를 열어서, 스폰할 game 오브젝트를, game 오브젝트를, 타겟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다가, 앨런 프리패브를 연결시켜 줄 거에요. 그리고, 스타트는 필요 없을 거고, 업데이트에서 마우스 클릭하면 if input로 getMouseButtonDown 그랬을때 이제 레이 캐스트를 수행을 해보면 될 거에요. 레이를 이제 쌓아줍니다. 레이는 카메라의 메인의 스크린 포인트 2 레이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마우스의 위치를 넘겨 주면 되요. 마우스의 위치를 기반으로 레이를 쏘는거죠. 레이의 physics 레이 캐스트를 날려서 레이를 던져 줄 거고 바다운 값으로 h 그리고 길이는 한 1000정도 이렇게 쏴 줄 거에요. 그래서 충돌 지점이 생겼으면 인스턴시에잇으로 타겟을 스폰시켜 주면 됩니다. 위치는 그냥 h인가 h의 포인트. 보통 땅에 쏠테니깐 그 땅하고 충돌 지점 땅하고 레이하고 충돌 지점 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쿼토리언 아이덴티티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요.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게임 스폰을 합시다. 스폰 매니저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 연결시켜 주고 아까 만들었던 앨런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 볼게요. 딱 SF에 어울리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이걸 클릭해보면 Face고 Dissolve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스폰 된 효과 랜덤으로 적용되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런 캐릭터 에셋이라든가 아니면 노이즈 텍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던 쉐이더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영상 설명이라든가 댓글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ITWIN 같은 경우는 에셋스토에서 직접 받으셔야 되니깐 그 부분만 빼고 이런 에셋들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를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 와아아앙